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종 국장입니다. 2023년 첫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저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저희 민권센터는 올해도 안인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더 많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민권센터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연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활동도 있고 기존의 활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민권센터에서 봉사서비스를 받으실 때 어떤 방법으로 받으시는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사진을 보시면 한 여성분이 지금 책상에 앉아계시잖아요. 이분이 저희 민권센터에서 봉사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가장 처음으로 통화를 하시게 되는 분일 거예요. 이분이 저희들 프론트 데스크를 맡고 계신 지은미 선생님이시네요. 거의 민권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문자로 문의를 하시거나 전화를 하실 때 이분이 제일 먼저 대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은 사실 오늘 마스크를 쓰고 계시긴 하지만 이분이 지은미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는 봉사서비스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저희 민권센터에 718-460-5600으로 전화를 하시면 이분이 받아요. 그러면 이분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를 여쭤봐요. 그럼 많은 경우 전화를 하신 분들이 급하셔서 저는 이런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막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지은미 선생님이 직접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담당자들에게 저희들이 전달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전화를 하시면 지은미 선생님에게 저는 이름은 뭐고 전화번호는 뭐고 그리고 어떤 문의가 있다.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 지은미 선생님이 담당자에게 전달을 해드려요. 그러면 담당자가 전화하신 분에게 전화를 나중에 다시 드려서 상담을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 봉사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건 꼭 이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뿐 아니라 저희 이제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카카오톡에서 민권센터 채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민권센터에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거기에 1대1 채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1대1 채팅 기능으로 또 문의를 하시면 그러면은 또 지은미 선생님이나 다른 상담원들이 그거에 대답을 해드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 문자로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기시고 어떤 문의가 있다 라고 이제 문자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또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담당자가 문자로 대답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다시 전화를 드려서 이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희들 봉사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민권센터가 한 25명의 풀타임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그 파트타임이나 인턴 등등 합하면 한 30여 명이 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 봉사 서비스에 근무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전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한 10여 명 정도가 봉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을 이제 한번 단체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있으신 분들은 이민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 그 다음에 라틴계 이민법 변호사도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세금 보고나 이런 각종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건강보험 상담 담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쭉 이분 이런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상담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은미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면 이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신 분들에게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크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민 서비스입니다. 시민권 신청 대행 영주권 신청 대행 영주권 신청은 가족 이민 신청만 합니다. 취업 이민 신청은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영주권 카드 갱신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 갱신 지금 현재 그 다카 프로그램은 법정 소송에 걸려 있어서 신규 신청은 할 수 없고요. 갱신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민 서비스가 큰 한 분야고요. 또 한 가지 큰 분야는 저소득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설명드릴 텐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그 다음에 푸드 스탬프 신청 그 다음에 노인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렌트 억제 프로그램 신청 그 다음에 또 각종 주택법 상담도 해드리고요. 주택법 변호사도 한 분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또 상담 서비스도 해드리고 그럼 크게 두 개 이민법과 저소득층 관련 그런 서비스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사진에 보이시는 분들이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2023년이 시작돼서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에 저희들이 조금 이제 쉬는 직원들도 많았고 그래서 조금 그 한숨을 돌리고 이제 새롭게 새 각오를 다지면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주요 봉사활동들을 지금부터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 그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지난해 가을부터 그 플러싱 다운타운 지역에서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식량 무료 배포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지난해 마지막 해 한 주만 쉬었습니다. 한 주만 쉬고 그리고 올해 첫 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식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오전 10시에 등록을 받고 오후 1시부터 배급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번거로운 것 같아서 오시는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고 그래서 아예 12시에 오시면 바로 12시에 등록을 하고 바로 배급을 시작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입니다. 장소는 플러싱에 있는 자유유대교당이라는 곳인데요. 136-23 샌포드 에베뉴에서 이걸 하니까요. 매주 목요일 날 오시면 한 보따리씩 주로 채소와 과일, 식량을 무료로 배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12시인데요. 사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줄을 쓰세요. 저희들이 한 350여 명에게 나눠드리는데 그래서 좀 일찍 오시는 것이 받기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5명, 350여 명이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은 또 배급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직접 나눠드리는 것 외에도 또 한인, 플러싱의 한인 노숙자 쉼터 세 곳 사랑의 집, 나눔하우스, 주님의 식탁교회 이렇게 세 곳에는 또 한 열 보다리씩 또 직접 배달해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 식량 지원 활동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플러싱 식량 지원 협의회라는 걸 결성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더 크게는 저희들이 빈곤 퇴치 운동을 펼치는 그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한인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이런 식량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난해 가을부터 이거 마찬가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영어 시민교실입니다. 영어를 가르쳐드리는데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제도와 그 다음에 주요한 이슈들을 또 가르치면서 영어로 이제 그 영어 습득과 함께 미국 사회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습득한 교실인데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저희들이 시작해서 한 3, 40여 명이 참여하셔서 한 두 달 정도 동안 아주 알찬 그런 교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2월 1일 2월 1일 다시 영어 교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매주 수요일에 진행을 하고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이번에는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 중급반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초급반은 오후 1시부터 2시 45분 매주 수요일 중급반은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민권센터에서 진행을 합니다. 초급반은 한국어와 중국어 통역을 제공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요. 중급반은 어느 정도 영어를 들으실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영어도 배우시고 미국 사회에 대해서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저희 민권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다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것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에 시작을 한 건데요. 저희 민권센터 사무실 앞에서 저희가 뉴욕시 병원과 손을 잡고 무료 코로나 검사와 치료를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동 백신 코로나 검사 차량이 민권센터 앞에 자리를 잡고 오시는 분들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치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병원에 가거나 그런 일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시 병원과 민권센터가 손을 잡고 이걸 하는데 여기 오셔서 서비스를 받으실 때 통역이 필요하시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가야 될 일이 있으시다든지 줄을 쓰다가 그랬을 때에는 그 건물 2층으로 민권센터 건물 2층에 있는 민권센터 사무실로 오시면 저희들이 통역도 제공해드리고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계시고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무료 서비스니까요. 꼭 오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봉사 서비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정치력 신장운동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력 신장운동과 관련된 활동인데요. 저희들이 유권자 등록운동을 1년 내내 펼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운동을 그런데 유권자 등록운동과 함께 올해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법원 소송에 걸리는 바람에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불확실해진 뉴욕시 이민자 투표 그러니까 미국에서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거나 영주권자들도 시의성로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Our City, Our Vote라는 제도가 지난해 초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법원 소송에 걸려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유권자 등록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뉴욕 주민들은, 뉴욕 시민들은 Our City, Our Vote 뉴욕시 이민자 투표를 지지한다 라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함께 참여해 주실 참여해 주실 단체나 그룹, 개인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권자 등록도 받고 Our City, Our Vote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리고 지지 서명도 해 주시는 그런 활동인데요. 여기에도 특히 한인 단체분들이나 또는 뭐 소모임이나 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유권자 등록 받고 설명을 해 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저희들이 최근에 YWC에서 하는 식량 배급 활동하는 장소에 가서 이제 유권자 등록을 받고 그리고 Our City, Our Vote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에 참여한 저희 민거센터 직원과 자원봉사들의 모습인데요. 올해 이 Our City, Our Vote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영주권자나 합법 취업자들 합법 취업자에는 서류비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서류비비 신분인 분들도 포함돼요. 이분들이 적게는 80만에서 100만명까지 뉴욕시에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뉴욕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여러 이슈들을 저희 이민자들이 저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게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저희들이 싸워서 이겨서 이민자 초표권을 획득해야 됩니다. 이미 시에서 조례로 다 만든 것을 보수적인 이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소송을 거는 바람에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올 한 해 내내 이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할 거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각종 봉사활동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민권센터는 할인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